정부가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수학과 정보에 관한 교육을 진흥시키고자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융합위원회를 설치합니다. 정부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. 정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교과인 과학수학정보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과학교육진흥법을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했습니다. 개정법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됩니다.